나쁜 악재가 아니다. 제가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자 카나리아 바이오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카나리아 같은 경우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하한가에 바로 진입을 했고 현재까지도 임상 3상 실패의 두려움으로 개인들의 페닉셀이 이어지면서 연희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지지 않는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구간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력들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제 이 대응의 영역에 다다랐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 구간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 그리고 손실이 아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결국에는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닥이 잡히려면 거래량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확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바닥을 만들고 이 개인들의 공포심리를 자극해 물량을 털어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바닥이 잡히기 시작했고 집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답답하신 상태일 텐데 이 바이오 제약주 종목 특성상 임상이 실패 혹은 중단 권고를 받으면 주가는 무조건 밑으로 꼬라박을 수밖에 없어요. 즉 반대로 말하면 뭐죠? 이거에 대한 불안감만 해소되면 주가는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임상 3상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만 나와도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아울러 제가 우리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이 수익 더 챙겨 드리려고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만 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DSMB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공포심리 때문에 던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은 계속 받아 먹고 이걸 급등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나한익 대표가 이 사퇴를 하면서 유병호 대표가 선임이 됐죠. 자 취임식을 하면 이 회사에 공지를 남길 수도 있고 이 오레고보맙 관련해서 추후 계획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사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어떻게 이 회사를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입장 표명 당연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한익 대표가 이 사임을 했다라는 건 나쁜 악재가 아니다. 제가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력들의 매집이고 세력들도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공시를 보시면 전환가액이 최근에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도 지금 3,30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얼마죠? 1,400원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제3자 유중 물량도 있고 국내 3호 12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가액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왜? 세력도 지금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밑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바닥을 만들어 줄 때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 이 카나라고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그냥 무료로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이럴 때예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제가 지난 1월 15일에 5,500원 이상에서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현 위치에서 우선은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고 이 과대낙폭 자리가 나올 테니까 그때 바닥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저가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집도 끝내드렸는데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실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매수타점 놓치신 분들은 앞으로 다음 반등 위치 또한 추가적으로 매수타점 기회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는 수고만 해주시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매집 단가 제가 확실하게 드릴 거고 앞으로 반등 위치 이어지면서 강한 시세분출 자리 연출되면 제가 이 시세분출 자리 최고점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다양한 뉴스기사 그리고 나한익 대표가 사임하기 전까지 이 카나리아 바이오 사이트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이 세력들이 공포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게 만들고 그 물량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거죠 지금 이 공포 구간의 최저점 바닥 구간인데 세력들이 이거를 정말 다 먹으려고 독하게 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혼자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제가 먼저 주주분들한테 여쭤보고 싶고 주식 특히 이 바이오 제약주는 절대 혼자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정말 망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죠? 두 번째로 이 임상 3상 재도전에 대한 자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저 제약사에 이 오레고 봄압 판권을 넘겨줄 거고 이게 설령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오레고 봄압의 매출 5%에서 10%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외부에는 안 알려지겠죠 그렇게 3상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성공은 누가 했죠? 메이저 제약사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꼴랑 10% 정도만 받게 되면 이 주가는 정말 빠른 속도로 훅 빠질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세력들이 다 털어먹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에 안 알려진 정보들 제가 다 입수를 해놨고 자료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이거 살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대응, 정확한 가격 전략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 상승 추세에서 상승 국면 연출되면서 자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제일 큰 재료가 뭐죠? 자 이 오레고 봄합입니다 이 오레고 봄합이 완성이 되던 아니면 실패를 하던 어쨌든 이 오레고 봄합의 재료가 소멸되는 구간 분명히 이 구간이 제가 봤을 땐 카나리아 바이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오레고 봄합의 재료가 소멸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이 기관과 외인들의 대량 차익실현 이 차익실현 구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면서 이 파동을 이용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제가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려서 후회하고 그때 문자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저는 결국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이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빠르게 증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함께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대응하면서 시장에 먹을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 정말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나가는 경험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입장 안 하신 분들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 번호 010-4972-9673으로 카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그리고 수익까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가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들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0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아직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을 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 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저랑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이 인수합병 호재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당장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